팔떡팔떡 뛰는 가슴 내 물고기는 방탄소년단 진이 오는 28일 콜드플레이 월드투어 아르헨티나 공연에 출연이 확정되면서 아르헨티나로 출국했는데요. 25일 아르헨티나 공항에는 진을 기다리는 수만 명의 아미들로 가득했으며 석진을 외치는 아미들로 보랏빛 조명으로 물들은 공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진은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뒤 수많은 펜의 안전을 위해 다른 출구를 이용 대통령 경호와 동등한 호의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갔는데요. 방탄소년단 진의 공항 도착과 아미들의 뜨거웠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날 트위터에는 진 콜드플레이 해시태그가 급상승하고 샵진 앤 아르헨티나와 샵진베이비도 진이 아르헨티나 실시간 트렌드 1위와 2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미들은 BTS 진을 위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상징이자 국가 지정 기념물인 더 오벨리스코의 10월 28일과 10월 29일 이틀에 걸쳐 진을 위해 방탄소년단의 상징색인 보라색 조명이 송출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아름다운 진의 노래와 함께 분수대 조명쇼가 펼쳐질 예정이라며 진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K-POP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